안녕하세요 복샘입니다 시언어 기초강좌 16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보통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하나씩 천천히 해보시면 이 포인트 또한 쉽게 넘어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메모리와 변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num 하면 10이라는 여기 num은 뭐예요 변수죠 여기에 10을 할당하면 이 메모리 num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10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num 10이고요 여기에서 n%를 붙이면 주소가 나와요 이 num이라는 주소가 몇 번지인지 그래서 %p가 메모리 주소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는 뭐 이렇게 0000부터 FF까지 메모리가 있는데요 이 메모리는 어떤 거라고 미리 이제 정해놓고 쓰기보다는 컴퓨터가 이제 할당을 해줘요 어 지금은 어떤 메모리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그 비어있는 공간에 씹을 넣으라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메모리 주소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컴퓨터가 할당해주는 알려주는 그런 메모리 공간에 씹인데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그냥 아 num에 씹을 넣었다라는 거는 컴퓨터가 특정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주면 거기에다 씹을 넣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씹회가 주소를 찍어봐요 num은 과연 어느 주소 이렇게 헥사코드로 얘가 이 주소에다가 씹이라는 값을 넣었다 얘가 이 메모리 주소를 찍어볼 수 있는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변수의 주소 할당하기인데요 자 이렇게 num 해가 우리가 포인트 변수는 우리 일반 변수하고 달라요 뭐가 달라요 옆에 뭐가 붙어있습니까 별표가 붙어있어요 이 별표가 붙어있는 변수는 일반 변수하고 다르게 일반 변수는 값을 기억하지만 이 별표가 붙은 이 p 같은 경우는 주소를 기억합니다 이 p는 좀 전에 봤던 그 주소가 기억되어 있어요 0061FE9C 뭐 이런 식으로 주소가 기억되는 게 이 포인트 변수입니다 p에는 이 주소가 들어갑니다 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num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 씹이 들어가지만 이 포인트 p에는 이 주소 뭐를 num의 주소가 들어간다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한번 찍어보면요 n%num 하면 이거에 주소가 찍히죠 n% 붙었으니까 p를 찍어도 마찬가지 똑같은 값이에요 얘도 주소잖아요 주소가 찍히는 거거든 이거는 뭐예요 n%p는 이 주소를 갖고 있는 주소의 주소 개념이 되는 거죠 p에 대한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메모리 공간이 num과 p는 똑같은 주소를 가르치지만 이 값을 갖고 있는 주소를 여기서 찍어준 거죠 다르죠 98이 되고 위에 두 개는 똑같잖아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밑에 예제에 실제 이제 테스트 했는 예제인데요 10을 갖고 있는 주소가 특정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만약에 이게 10억 번지다 그럼 얘는 주소를 기억하는 변수다 걔가 여기에도 뭐를 기억할 수 있어요 10억이 들어가요 p도 그래서 여기 지금 얘도 10억 얘도 10억 번지예요 하지만 얘는 뭡니까 이 10억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곳의 또 다른 주소예요 그래가 뭐 20억 번지다 예 제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 헥사코드를 실질적인 번지로 한번 바꿔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역참조 연산자 사용하기 자 포인트 변수에 저장된 메모리 주소로 이동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때 역참조 연산자를 우리가 별표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좀 전에는 p에는 주소가 있겠죠 p에는 주소가 저장되는데요 여기에다 별을 찍으면 뭐냐면요 실질적인 그 주소에 있는 값을 갖고 와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요 똑같은 예문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num10이 있어요 그러면 p를 찍으면 이 10의 주소를 갖고 있겠죠 하지만 별표 p를 찍으면 10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를 찍으면 주소고요 별표 p는 값입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예문에서 num10입니다 그래가 요거는 주소를 담는 포인트 변수고요 이 p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요 주소가 담긴다 했죠 그런데 p를 찍으면 주소가 찍히지만 별표 부채가 p를 찍으면 이 num10이 갖고 있는 값 즉 10이 찍힙니다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변수의 크기입니다 포인트 변수의 크기는 8비트 시스템에서는 메모리의 주소값을 참조할 때 8비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2의 8승계만큼 주소의 개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비트는 2의 16승이 되는 거고요 32비트는 2의 32승 그러면 64비트는 2의 64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64비트를 요즘에 많이 쓰죠 그래서 포인트 변수의 크기는 8바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사이즈 오브 num 얘는 뭐예요 인트니까 4바이트가 찍히죠 그러면 이 p의 크기는요 이 p는 어떻게 될까요 포인트죠 포인트 주소의 크기는 64비트면 몇 바이트? 8바이트 나온다 했어요 자 요거는 인트형이니까 그냥 4바이트지만 우리가 포인트 변수의 크기는 8바이트가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나마 이제 우리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